복귀한 타자, 8번 타자 정성훈입니다. 또 부상이 올 수 있어서 가볍게 차야겠다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타석이 들어가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역철이 시켜줘. 잘하는 거 있잖아, 코스벤틱. 다 묻었어요, 공 멀리 튀었습니다. 공 멀리 튀었습니다. 3루 조자가 여유 있게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상대 실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최강 몬스터즈. 효준아, 불리하게 가지 마 그러니까 진다니까, 불리하게 가면. 실점 이후에 곧바로 동점. 이제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지금은 좋은 탑점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발카롭게 돌려요. 3루 스킬을 넘어갑니다. 발카롭게 돌려요. 3루 스킬을 넘어갑니다. 곧바로 역전적 신타. 정성훈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야, 형 진짜 천재다. 사격 천재. 돌아왔다. 아유, 믿는다, 믿어. 아이비팩. 갑부야, 정기 시기. 와. 그리고 이제 9번 타자 류현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동의대학교가 이겨야만 최강 몬스터즈와 3차전에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동의대로서는 오늘 이 마운드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봉수는 잘 돼요. 네. 타석에 들어와 있는 유격수 류현인.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풀스윙. 차격합니다. 2구 차격합니다. 1루 수 찾고 선행주자에 엎드리고 1루에서, 1루에서. 어디가. 차격합니다. 1루 수 찾고 선행주자에 엎드리고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이 선언됩니다. 3, 6, 1의 병살타. 이렇게 이닝이 끝나고 맙니다.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완전 세입인데. 기다려, 기다려.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세입이야? 아웃. 아웃이야? 아웃인 것 같은데.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왔군요. 아하. 근데 비디오 판독을 할 만했네요. 그러네요. 지금 판정이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네요. 판정이 번복됩니다. 세입. 오케이, 세입. 세입. 이어가자, 이어가자. 세입이야? 세입이야? 이렇게 되면 이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이어가자. 초반이지만 정보명 감독의 여러 가지 사이플레이에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가 봤었죠. 이순혁 감독은 뭘 했냐. 모르죠. 근데 제 눈으로 비디오 판독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떨지요. 이순혁 감독. 이순혁 감독. 이순혁 감독.